그래픽이 왜 이렇게 좋아? 안녕! 어라! 실수로 캡을 켜버렸어요! 실물이 밝혀졌구만 오브로 그냥 로제치티 치는 충덕이다 목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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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입이 삐뚤어졌는데? 어찌봐라 실물이 밝혀졌어 큰일 났어 폭락치고 충덕이야 오! 해맞혔다? 영도내림 대신하면 인추 탑다이노 티라노사우루스라고요? 랩머리는 많이 안 돼요! 티라노사우루스라고요? 잘 보이려고 이게 영도내림 거야 지금 영도내림! 티라노입니다 툴킹 리액션 가능 툴툴툴 코가 아픈 날은 언제인지 여쭤봐도 될까요? 깜찍하죠